야 몸이 이게 웬일이야 야 야 야 야 난감하다 난감하네 야 사과 안 해? 왜 그랬어? 이거 뭐냐고 이거 눈 뜨자마자 해요 저기야 똑바로 보라니까 내 눈 야 조심해 앞으로 휴일을 어디서 가져온 거야 진짜? 외로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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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그래 엄마가 미안했어 앞으로 하지마 알았죠? 알았죠?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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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몸 말린다 애군빈 그게.. 너무 많이 빠져있어